안녕하세요 심리북 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학지사에서 출간한 상담 실무자를 위한 사례 개념화 이해와 실제 라는 책을 가지고 공부합시다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례 개념화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낯선 분들이 계시죠? 음 사례 개념화는 사례 개념화를 소개하기 전에 먼저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내담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상담자에게 설명을 할 때 자기 분석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지금 어떤 영향을 받아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상담자에게 정말 잘 설명을 하는 그런 내담자들도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겉으로 드러난 아니면 겉으로 표현된 자신의 어떤 그런 증상 문제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난 증상만 가지고 그것만 인식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 또 실제 증상과 관련돼서 어떤 자신의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정확히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니까 찾아오는 거겠죠? 그래서 화를 참을 수가 없어요 라든지 답답해요 혹은 우울해요 이런 식의 어떤 광범위한 단어를 사용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자는 이렇게 내담자의 드러난 증상과 관련해서 진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와 관련해서 초기 상담에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지만 질문을 정말 잘해서 진짜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야 합니다. 막 취조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부드럽게 내담자의 어떻게 내담자의 이야기에 잘 묻어가면서 핵심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좀 잘 해야 되는 거죠. 날카롭다고 해서 막 눈을 부릅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이 산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은 정말 중요한 상담자의 능력 중 하나이죠. 상담이 그냥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때그때 공감해주면서 그냥 용기를 주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랍니다. 물론 상담은 내담자와 어떤 상담자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그때그때 잘 반응을 해야 하는 그런 즉흥성도 가지고 있지만 이 상담을 통해서 내담자가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상담자가 개입을 해야 하는지 계획을 하고 또 모은 정보들을 조직화하고 상담 목표와 관련해서 필요한 핵심에 초점을 맞추는 상담 전략을 구상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사례 개념화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담자의 어떤 부적응적인 심리라든지 어떤 행동 패턴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를 바탕으로 상담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내담자와 상담자 간의 어떤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문제, 장애라든지 그것에 도전해야 할 일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은 쉬운데 말로만 들어도 쉬운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렇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이 사례 개념화가 정말 어려워요. 수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도 아직 너무 어려워요. 집에 국내에서 출간된 사례 개념화 관련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기본적인 사례 개념화와 관련해서 제가 알고 있는 책들은 이명우 교수님께서 번역하신 책이라든지 이 책도 이명우 교수님이 번역한 책이죠. 그리고 직접 쓰신 사례 개념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랜스페리와 조나단 스페리 박사의 책을 이명우 교수님께서 2015년도에 번역을 하신 책이에요. 이 책 말고 2017년도에 사례 개념화 전문가이신 이명우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통합적인 사례 개념화 모형을 바탕으로 쓰신 사례 개념화 책이 또 있어요. 저는 그 책으로 수업하시는 강의를 수강해서 들었던 적이 있는데 들어도 계속 까먹는 그런 재주가 있네요. 까먹을 수밖에 없는 게 그거는 이렇게 개념 이해만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는 실전과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 해봐야지만 내 것이 되는 그런 종류인 거죠. 그래서 공부합시다 영상을 찍으면서 또 한 번 사례 개념화 공부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제가 이제 공부하는 것을 그냥 찍는 건데요. 저뿐만 아니라 상담 실무자 그리고 상담자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사례 개념화를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이 책을 공부하시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 책으로 먼저 공부를 시작을 할 거고요. 이명우 교수님 책도 이후에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사례 개념화 이해와 실제인 것처럼 개념을 설명하는 이해의 영역과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어떤 모범적인 사례 개념화의 예를 보여주고요. 그것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사례 개념화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례 개념화 자체가 실전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비전도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이제 사례 개념화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니까 오늘은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하는 그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례 개념화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총 4가지 차원에서 사례 개념화가 이루어져요. 첫 번째는 바로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진단적 공식화라고 부르는 차원에서 가장 먼저 사례 개념화 첫 단계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상담 초기 해기에서 내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즉 그 무엇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포커스를 두고 탐색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 호소 문제가 뭔지 밝히고 그러니까 내담자가 뭐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는지 그 주 호소 문제에 대해서 먼저 밝히고 또 호소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촉발 요인이 뭔지 또 찾고요. 그리고 이것이 내담자의 지각이나 인지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적응적인 패턴을 만들었는지를 조금 탐색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밝혀내는 것까지가 진단적 공식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개념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영역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이 진단적 평가, 진단적 공식화에서 이루어지는 진단적 평가의 초점은 내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거의 거기에 맞춰져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내담자의 현재 문제라든지 현재 기능 수준이나 정신 상태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의학적 어떤 그런 병력이라든지 그리고 상담을 오기까지의 어떤 자신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그 내담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자원이 있는지 지지를 해주는 가족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사회적 자원이 있는지 가족 관련해서 여러 그런 자원들이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적 평가 과정에서는 무엇을 알아내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바로 임상적 공식화라고 부르는데요. 이 임상적 공식화 단계에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을 찾는 과정이었잖아요. 진단적 공식화 차원에서는 근데 임상적 공식화 차원에서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진단적 평가에서는 내담자의 어떤 증상이나 행동에 대한 그런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증상이나 그 부적응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와 관련된 어떤 심층적인 이해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 공식화 단계에서는 내담자의 어떤 호소 문제라든지 그런 부적응적인 패턴을 유발하는 어떤 요인 그 요인과 이런 부적응적인 패턴을 유지시키는 요인을 찾아서 평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유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원인적인 요소를 찾는 거예요. 아까 그 진단적 평가에서 말씀드렸던 촉발 요인을 찾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촉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 그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호소한 이런 내담자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했을 때 이 경우에는 이 아이가 분노 조절이 안 되게 하는 어떤 그런 촉발 요인은 바로 엄마의 잔소리가 되겠죠. 엄마의 잔소리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차원에서의 요인이고 자극이에요. 그런데 임상적 공식화에서 다루는 유발 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층적인 원인이 되는 어떤 그런 요인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극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발 요인을 찾는 데 있어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상담접근법에 따라서 상담접근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각자 다른 관점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대표적으로 생리, 심리, 심리, 사회적인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인지행동적인 관점, 단기 역동 관점, 해결중심 상담 관점, 그리고 아들로의 관점 이렇게 총 5개의 접근법을 통해서 유발 요인을 찾고 또 이 5개의 접근법에 따라서 사례 개념화의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자면 단기 역동적 접근의 경우에는 대인관계와 내사 또는 자기에 대한 신념에 좀 더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발 요인을 찾고 나면 이제 유발 요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부적응적인 패턴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요인들을 또 찾아내는 거예요. 이 임상적 공식화 단계에서 예를 들면 우울을 호소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혼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우울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유지 요인 중에 하나를 찾는다면 어떤 수줍어하는 어떤 성격에서도 요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소에서는 혼자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없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가 또 그것을 유지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적 공식화 단계에서는 유발 요인과 유지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추가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아까 총 4단계, 4단계, 4가지 차원에서 이 사례 개념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는 문화적 공식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책은 사실은 번역본이라서 사례들이나 어떤 이런 걸 접근하는 데 있어서 서양의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에서 이런 인종차별이라든지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라든지 문화 적응과 관련된 그런 심리 문제를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겠지만 아직은 단일 민족이 우세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문화적 정체성으로부터 오는 문제라든지 문화 적응과 관련된 그런 스트레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이런 부분에선 다루어질 수 있겠죠.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 간의 어떤 갈등에서 영향을 받거나 아니면 세대 간의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 뭐 성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 이런 건 사실 요즘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뭐 등등 이렇게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적 차이에 영향을 받은 부분을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문화적 공식화 단계에서는요. 그래서 이 과정이 문화적 공식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하지 않고 지나갈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어떻게 보면 다 중요한 단계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상담 개입 공식화 단계예요. 상담을 이제 직접 개입할 때 내가 어떤 계획을 해서 할 건지를 기술해보는 거죠. 임상적 공식화라든지 이런 문화적 공식화를 통해서는 주 호소 문제와 관련된 어떤 심리 문제의 부적응적인 패턴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했다면 이 상담 개입 공식화 단계에서는 심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그 부적응적인 패턴 그 심리 문제를 계속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특정한 어떤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적응적인 패턴을 적응적인 패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담을 상담에 개입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응적 패턴 같은 경우는요. 현재 내담자에게 작동하고 있는 부적응적인 패턴의 강도와 빈도를 점점 줄여가고 수정을 해서 적응적인 패턴으로 이렇게 재형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응적인 패턴의 강도와 빈도를 점차 늘려가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최종 목표를 되도록 잡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관계할 때 안정감을 못 느끼게 되면 그것을 위협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상황을 회피하게 된다든지 도망을 가게 되는 이런 부적응적인 패턴이 계속 이어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에게는 어떤 적응적인 패턴을 하면 좋을까요? 인간과 인간에 관계할 때 안전감을 느끼면서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 계획을 잡아야 되겠죠. 어떤 적응적 패턴을 잡을 때 그리고 다음 상담 목표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명확한 결과죠. 이 상담에 와서 내가 무엇을 얻고 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물인 거고 그리고 상담이 끝나서 내가 얻고자 하는 명확한 결과예요. 그래서 이 상담 목표 같은 경우에는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또 현실적인 목표가 좋습니다. 다음 상담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상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GPS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상담 목표... 아니 아니 이 상담의 초점이... 초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점도 5개의 상담 접근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지행동적인 접근을 따르게 된다면 부적응적인 신념이나 행동에 의해서 촉발되거나 악화된 부분에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그 상담을 이어가는 초점을... 그리고 해결 중심 상담의 초점 같은 경우에는 해결 중심 상담의 어떤 이론들 중에 예외 상황을 알아내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외 상황이라든지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을 찾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가 있겠죠. 다음 상담 전략과 상담 개입은 안전하게 상담 목표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길과 이동수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사용되는 상담 전략들은요. 통찰, 해석, 인지 재구조화, 지지, 노출, 사회적 기술 훈련, 약물 필요한 경우에 약물도 이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리고 교정적인 정서체험 등등 이렇게 상담 접근법들마다 각기 다른 전략들이 있어요.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한 전략을 택해서 개입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상담의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의 이런 부적응적인 패턴이 실제 치료 장면에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재현될 수 있는 어떤 장애라든지 도전 과제를 예상을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문화적 상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위해서 개입할 요소가 있는지 한번 논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의 예후는 상담을 하든 안 하든 있을 수 있는 이 내담자의 문제에 대해서 예측되는 결과라든지 어떤 심각성 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례 개념화의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사례를 통해서 사례 개념화를 실시한 그런 예시를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사례 개념화를 한 결과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리라는 35세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 있고요. 그리고 한 회사에서 비서로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어요. 미혼이고 혼자 살고 있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 한 명 외에는 거의 이렇게 관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좀 사회적 고립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어린 시절은 가족과 친구로부터 굉장히 많이 비난받고 괴롭힘을 당해서 좀 사람들을 피해서 고립되어 있었던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회사를 한 3주간 결근을 하게 되었어요. 이 제리가 그래서 회사에서 이 평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인력자원부를 통해서 상담이 의뢰된 케이스입니다. 제리가 왜 3주가량 이렇게 우울하고 고립을 하게 되었냐면 그녀가 이렇게 승진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환경이 바뀌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 새로운 장소에 새로운 사람과 일하는 것을 안전하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울과 고립함이 왔어요. 사실 다른 사람한테는 승진을 하는 게 좋은 일이지만 이게 제리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중이고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사례 개념화를 한 것을 나눠볼 거예요. 이 사례 개념화는 상담 접근 방식 중에서 인지행동적인 접근으로 사례 개념화를 한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사례 개념화를 요약해놓은 이 표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제리의 사례를 인지행동적인 접근 방법으로 사례 개념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소 문제부터 뭐 쭉 보시면은 이 제리가 지금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 증상을 호소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촉발 요인이었냐면은 자신이 승진이 된다라는 사실을 듣고 나서 이후에요. 보통은 좋아하는데 근데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은 제리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회피하는 그런 부적응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일했던 친밀한 부서에서 이제 떠나야 한다는 그 생각 그걸 알게 된 이후부터 우울 증상이 나타나고 갑자기 이제 그냥 3주간 결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적응적인 패턴이 왜 유발되게 되었는지 이 제리에게 그것을 이제 인지행동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제 찾아본 거죠. 그랬더니 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이 뭐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부적응적인 어떤 행동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괴롭힘을 당하고 또 비난과 거절을 많이 당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와 어떤 이런 사회적 기술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고립되고 회피하는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된 거죠. 그런 행동이. 그래서 이런 유지 이런 유발 요인에 의해서 이런 유발 요인을 가지고 있는데 부적응적인 패턴 어떻게 이 부적응적 패턴이 유지되냐면은 또 성격도 수줍어하고 또 혼자 살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계속 이 부적응적인 패턴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적 공식화 진단 관련해서 쭈루룩 나와 있어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서 아무래도 인종적인 그런 차별 같은 것들을 느낄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스트레스는 없다고 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에는 그래서 적응적인 패턴은 이제 보다 안전함을 느끼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목표를 두었고요. 실제 이 상담의 목표는 이런 제리의 어떤 부적응적인 신념과 행동을 줄이고 보다 적응적인 신념과 행동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어떻게 초점을 맞추냐면 이 상담에서 부적응적인 신념과 행동으로 어떻게 촉발되거나 악화되는 문제적 상황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거를 이제 앞으로 거기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상담 전략은 어떤 부적응적인 신념과 행동을 확인하고 교정하고 인지를 재구조화하고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을 사용을 해서 개입을 하는데 인지 행동 치료할 때는 소크라테스식 대화 기법을 많이 쓰고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증거가 있는지 논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잖니 이렇게 인지적 재구조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동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노출, 기술훈련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상담을 개입을 해요. 그리고 상담의 장애물 영역에서는 앞으로 이 제리와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장애가 있을지 상담자와 내담자 관계에서 어떤 장애가 있을지를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상담자가 제리를 이렇게 상담하면서 느낀 거겠죠. 상담 실무자를 좀 시험해보는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 그래서 집단 치료에 좀 저항할 집단 치료, 집단 상담을 할 때 좀 저항할 가능성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상담자에게 굉장히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어서 종결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담에 개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지적인 여성을 상담실무자에 배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문화적인 상담 개입 영역에서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한 거고 그리고 상담의 예후 같은 경우에는 상담,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나 어떤 기술이 증가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업무를 복귀를 하게 된다면 좋겠다. 이렇게 사례 개념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친 후에 상담을 개입하면 아무래도 목적이 뚜렷, 어떤 목적지가 명확히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게 다이렉트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담이 또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은 될 수 있습니다. 내담자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이끌려오진 않으면 어떻게 보면 또 상담, 어떤 접근방식에서 내담자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그런 상담 접근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 내담자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내담자가 결국엔 답을 찾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모범 답안으로 정리된 사례 개념화를 보는 건 사실 아주 쉽죠. 뭐 이거 할 수 있겠네 싶지만 정말 고수가 아닌 이상 이렇게 사례를 개념화 시키기까지는 정말 많은 훈련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사례 개념화에 대한 내용만 좀 공부를 했고요. 책의 반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 이 정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섯 개의 상담 접근법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사례 개념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서 좀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책을 통해서 읽어보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서양의 사례이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저는 읽으면서 좀 공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긴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명호 교수님이 직접 저술하신 그 책으로 좀 더 보충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